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건 로라 인도어 계절 지금 12월달이니까 겨울철 대비해서 실내 인도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인도어 운동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로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라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흔히 로라 그러는데 뭐 로울러죠 로울러 트레이너 이렇게 그 형태인데 로라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게 고정로라 그 다음에 평로라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네 평로라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아시겠지만 가지고 이제 많이 지금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선수들 경륜선수라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게 삼창평로라가 있고 삼창평로라에서도 접히는 방식의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최근에 로라 실내 인도어 트레이닝이나 사이클 아카데미 뭐 이런 데서 아카데미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게 흔히 많이 쓰고 있죠 그게 그리고 또 평로라에서 그 비텔리라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술로 만드는 비텔리라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비텔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죠 뭐 양쪽 앞뒷바퀴를 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앞바퀴는 고정하고 뒷바퀴를 해서 뭐 주이프트나 뭐 이런 어떤 정해진 코너를 갖다가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비텔리가 있는데 그 비텔리에서도 앞에서 바람이 불고 뭐 진짜 완전히 뭐 경사도까지 조정이 되는 뭐 최고급 버전까지 뭐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창로라에서도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다 접이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경륜장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일반 접히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완전히 완결체인데 그렇게 이제 평로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평로라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제품이 오히려 어 개선도 많이 되었고 비텔리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정로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타이어를 빼느냐 아니면 빼지 않느냐 그러니까 빼지 않고 그 타이어를 갖다가 정해진 그 장착을 해서 롤러를 갖다가 돌리는 방식에서 여기서도 또 저가형과 고가형으로 나뉘어진 게 그런데 저가형은 앞에서 저항값을 조절을 다이어로를 당겨서 저항을 조절을 하는데 그 바퀴를 빼지 않는 롤아 중에 고급 버전은 유체 저항이라고 해서 마그네틱 회전에 따라서 이제 마그네틱으로 인해서 조정이 돼서 저항이 획일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힘들고 천천히 가면 또 천천히 가는 대로 힘들고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퀴를 빼지 않는 거에서는 바퀴를 빼는 거에서는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지이프트라는 그 온라인 상을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탁스나 이런 회사에서 나왔던 자체 개발했던 일종의 필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필름을 가지고 대회를 그 훈련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거는 이제 그 필름이 있어야지만 훈련을 가능했었는데 이건 누구나 그 ANT 플러스 통신 방식을 통해서 하면 누구나 가입을 하고 월 사용료 만홀만가를 내면 가상현실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라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바퀴를 빼고 스프라켓이 달려있는 로라를 달고 거기다 자전거를 장착해서 이렇게 타면 되는데 여기서도 입문용하고 중간 상급이 있는데 뭐냐면 입문용은 탈 수는 있는데 지이프트도 연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방향이에요. 내가 돌리는 거에 대해서만 컴퓨터로 송신이 되고 컴퓨터에서 경사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로라에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는 유체 저항 방식으로 똑같이 가는데 이 데이터 값을 갖다가 그 동그리 시스템으로 뭐 ANT 플러스로 해서 컴퓨터에 있는 어떤 수신기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올려주면 주는데 중급이나 상급으로 올라가면 경사도가 어필이 올라가면 컴퓨터에서 신호를 줘서 롤러에 저항값을 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경사도를 올라갈 때 똑같이 경사도를 느끼는 비슷한 어떤 저항을 느끼기 때문에 기어 변속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입문용 같은 경우는 입문용의 터보모인이나 뭐 이런 제품들은 내가 송신만 하기 때문에 송신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저항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데 그런 형태의 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키넥스라는 키넥트인가 이런 제품도 있는데 얘는 바퀴를 빼지 않는 상태에서 스마트 롤러 형태에서 그 뭐 와우 키커나 탁스 네오나 이게 저런 똑같이 저항값을 저항해 주고 핸드폰으로 녹화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롤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롤러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궁금한 게 평로라에서 Zwift를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가민이 ANT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속도 센서가 있으면 가민에 연동이 돼서 이걸 갖다가 평로라를 타면서도 Zwift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타는 데이터값만 송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제 Zwift에서 평로라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다른 어떤 스마트 형태의 로라 스마트 로라와는 좀 데이터값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파워값이라든지 정확한 스피드나 정확한 거리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평로라와 평로라와 이걸 했을 때 그 데이터값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하게 예를 보면 평로라에서 내가 Zwift를 막 하면 내 이제 가민에 나와 있는 거리와 그 Zwift에 표시되는 창에 나오는 데이터값이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Zwift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로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로라가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다. 그러니까 로라는 평로라와 고정로라가 있고 평로라에서도 입문용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평로라나 삼창로라나 이런 게 있고 고급으로 쓰는 게 비텔리 같은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비텔리 이런 제품도 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뭐 평로라 같은 경우는 뭐 4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가 되고 비텔리 정도 같으면 한 그 시작 단계가 한 2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0만원 정도 된다면 뭐냐면 와우 키커나 네오 탁스 네오나 뭐 네오 스마트나 거의 그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로라냐 뭐 고정로라냐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로라에 대한 설명이고 로라에 대한 훈련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선수들 이제 제가 어느 그 감독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선수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 첫 번째는 평로라를 태우는데 평로라를 잘 못할 경우는 그 고정로라를 통해서 일단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평로라를 태워서 평로라는 이제 삼창 평로라를 태워서 거기 위에서 두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하면 다시 파워를 키울 때는 고정로라로 오는 형태로 그러고 나서 평로라는 계속 늘상 수시로 훈련을 하는 형태로 훈련을 시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평로라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로라 위에서 무게중심을 잡는 게 원활하게 자기가 위에서 편안하게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숙지를 해야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평로라가 훈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두 가지 다 훈련 방법을 어떻게 하는 자에 따라서 훈련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입문하고 나서 평로라를 추천하고 평로라만 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전입니다. 회전. 보면 고정로라를 타시면 나도 모르게 힘들면 쉴 수가 있는데 평로라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시간 내내 페달을 획일적으로 계속 돌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고정로라 같은 경우는 누르는 힘이 더 많이 갑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게 누르는 데만 힘을 많이 쓰다 보면 그러니까 누르는 페달링이 되신 분들은 평로라를 타면 평로라 위에서 자전가가 계속 휘청휘청 돼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페달을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에 힘이 전달이 되면서 자전거가 왼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현상이 돼요. 그러면 계속 돌리고 그러면 왼쪽을 누르면 또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자전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형태가 되다가 시간이 지고 하루 타고 이틀 타고 3일 타고 이렇게 하다면 안정적으로 페달을 돌려도 똑같이 안정적으로 되죠. 그런데 고정로라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그 어떤 스마트로라나 이게 참 좋긴 가상현실에서 타긴 좋은데 자기 어떤 페달링이나 훈련을 하기에는 별로 비추해요. 그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려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가는데 내가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페달을 많이 누르게 돼요. 그래서 보면 근육을 허벅지 앞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한 힘을 주다 보면 오히려 관절이나 무릎에 안 좋을 수도 있는 어떤 좋지 않은 결과물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로라에서 기본적인 밸런스 자기가 밸런스 도로 위에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파워가 부족하다 내가 이제 파워를 좀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고정로라에서 훈련을 하시되 프로그램을 짜서 아니면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검색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그 고정로라에서 파워 연습을 파워를 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서는 평소에는 가급적이면 평로라에서 계속 회전을 갖다가 그 원을 그릴 때 원활하게 힘을 쓰는 걸 갖다가 몸에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나서 자전거 로라 위에서 한 발로 두 손도 놓고 한 발로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파워를 올리시는 연습을 하면 되고 그리고 평로라 위에서도 프로그램을 대서 인터벌이나 지속주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하시면 올 겨울에 로라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누구나 비슷하게 얘기를 해보면 오래 타신 분들하고 거의 뜻이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평로라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그 다음에 내가 파워를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고정로라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잘 타시는 분한테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고정로라로 파워 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단 제가 아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평로라에서 하던 페달링을 그대로 유지해서 고정로라를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어디 번개를 나가셔도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상태 이상은 된다고 보실 그 레벨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로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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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